익숙한 회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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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기믹가루 기믹의 삶이 어떤지 체험해보는 느낌으로 토 나와요. 하지만 이제 새신량도 되고 아기 아프는데 그런 바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전이죠, 도전. 누구나 할 수 있다. 안녕하세요 까라입니다 아 저거 좀 나빠 저거 조금 아니야 라고 하는 거를 할 경우에는 뺨이나 세포를 맞는 걸로 그래서 오늘 비지개 애들한테 맞을 것 같아요 오 베리 안녕 오 못띠아 왔어 좋아지 적응이 하나도 안 되는데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4K런 200GHD 2K런 100% 좋아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못띠아 정말 잘 원래 이거 나오지마서 바로 이거부터 나왔는데 괜찮죠? 마음에 들죠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다 아니 그니까 진심으로 이렇게 짜신 거예요? 진심으로 짜자 형님 형 빨리 데리고 주위해 요즘 영상 찍을 때마다 런을 너무 많이 했어 아 런만 바꾸면 되겠네? 욕을 안 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네 나 재밌는데? 아 너무 재밌어 좋잖아 근데 뭐 밝은 분위기 긍정적인 마인드 좋잖아 회원들이 비웃네 나를 고마워요 뺨을 때리셔야 되는데 죽여야지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? 따로님 평소에 욕을 자주 하시네 욕 안 하면 말이 이어지지가 않아 따로 욕 나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리 해보죠? 자 10초 전! 5 3 아니 내일이 드럽지 않아? 감사합니다 내일이 드럽지 않아? 떼주신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전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오오 왜? 왜?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아 그렇게 치는 거 아니지 아닌데 이 정도로 맞는 거라고 액시를 들어야 되니까 요정도 쳐야 돼? 아하하하하 아니 내가 보고 떼이겠어 내가 다시 한번 보여줘 아하핳 아하핳 나는 좋아 원래 맞는 걸 좋아해 어 나 원래 성형이 그래 포기 첫 번째는? 첫 번째는? 첫 번째는? 첫 번째는? 첫 번째는? agen.o.n.m.g.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? 네. 아주 좋아요. 어떻게 해야 하나? 첫 번째는? 바로! 파이팅! 첫 번째는? 첫 번째는? 세 번째는? 왜 안 무서워? 난 오늘 마스크 한다고 내가! 운동할 때도 포함이에요? 아 없는 사실은 지어내지는 많아요 우라통 터트리기 뭐 이런 콘텐츠야 이제 시작이라는 거 기억을 안 하시니까 조용하신데 제가 원래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은 사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약간의 억텐이 있었던 거 같긴 해요 욕텐이죠 욕텐 아니니까 아 그동안 유튜브 생활이 오히려 컨셉이셨나요? 약간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지금 돌아보니까 아니 형이 유튜브 하기 전에 또 그랬어 저 아세요? 저 아세요? 조심하세요 침 좀 맞고 행위 좀 하고 오겠습니다 거기선 욕하실 일 없으시죠? 네 제가 뭐 거기 사장님들한테 욕을 하고 그런 쓰레기는 아니기 때문에 루이야 고생해 땡큐 오지게 멋진구나 띠함을 어느 정도 치냐면 딱 이 정도로 딱 이 정도로 딱 이 정도로만 쳐야 돼 아니 아니 아 스트레스 안 돼 손님 얼굴이 대형아 대형아 그런 건 어떻게 하냐 근데 아까 그거 뿅멍치는 거야? 원래 뿅멍치는데 뿅멍치는 게 재미없잖아 이게 뺨이 여기서 이 뿅멍치는 게 뭔가 귀엽잖아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상하게 얘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원래 땅내고 씨 이 바람에 얘들아 주먹받침 했었는데 너네? 얘들아 나도 좀 물어봐줘 너네는 왜 이렇게 그게 없니? 어? 하세요 아이! 아니 아무도 안 통화! 너네는 나를 이렇게 좁히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너무 못됐어 언제 또 행위를 때려보겠습니다 괜찮으세요? 저 원래 요걸 안 해요 씨이 빨라 저거있어 하하하하 근데 이거 잘못한 줄 아파 미친놈 앞으로 한번 못 때리는 거지 그 새끼들은 이렇게 필요가 없어 아 피니언 저밖에 몰라요 방금 욕을 하셨거든요 세 아 이리 내려 가만 있으라고 어 아 자! 아 제가 했겠다. 아 근데 애들이 너무 착해! 잘못 때리다가 생일춤 어떡해. 왜요? 왜 이렇게 찍어요? 짜증내실 거예요? 아니요 아니요. 아! 하! 아 정말? 정말 이러면 안 되지? 말할 수 있어요. 어헉허헉허헉하 버릇이게 무서운거예 오! 뭐야? 좀 보세요만 준비가 났다 귀여워 애들이 너무, 너무 해트리네 너무 착해 내가 이거 같이 썼잖아 그래가지고 같이 썼죠 이거 공폐이 같이 했잖아 싫어 왜 부탁하는 거 같애? 부탁하는 거 같냐고 내가 빨리 해! 왜요? 왜요? 빨리 하라고 야! 좋은 말 할 때 해라 아, 위? 어어, 어어 나름 이거 기믹도 좀 좋아하고 잘 어울리겠지, 너? 안녕하세요 위트유튜버 까로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지 여기 있지? 김치말이국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육덮밥 좋아 나 형 재미없어 내가 재미없다고? 내가 재미없으니까 너가 재미있게 해줘야지 딱 쫙 아악! 오 진짜 너 정말 재미있는 나이야 오늘 형이 가짜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세요? 죽같죠 그러면 그냥 평소 모습대로 그리고 훨씬 더 재미있는 거 같애요 무슨 벙어리같이 아예 말을 안 해요 항상 때릴 때 진심이에요 패고 싶어요 왜 패고 싶으세요? 띵껍 차네 콘대제스 뽑아주시면 믿겠습니다 아, 한번 노력해볼게요 아, 이거 정말? 제가 오늘 이 음악에서 느낀 게 연기를 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구나 나로 살지 않는 것도 정말 힘든 거 하고 살아요 진짜만 힘든 거 앞뒤 다르다고 뭐라고 할 수 없어 방금 때리신 거 아닌가요? 아뇨, 아뇨 내가 계속 따 아! 어 다 그냥 깨부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거 한 번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알람 설정까지 그래도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자 먹으면 좋은데요? 아이디어 고마워요 난 이미 터득했어 돌려 돌려 살짝 돌려 게임은 게임이니까 조심해요 눈알 터져요 두 번 쯔유 towns 눈이 안 따지는데 들어봐 이마 두개 걸을게요. 이마 깨졌어요. 아 이런거 근데 사람들이 약간 좀 지친 것 같아요. 좋았어. 그래서 엉덩이에 약간 쥐 나는 느낌이 나게 계속 세게 쪼아주세요. 어때요? 저쪽 되게 착한가요? 착한 꽃이 같나요? 릴리 좋아요. 상현 좋아요. 형 난 잘 차려. 연기 하지 마세요. 연기 하지 마세요. 아 좋아. 너무 좋아. 3, 2, 1, 2, 1 호주 이리 와 이거 발 닦아야 돼 나가면 안 돼 렛쥬 어떤가요? 저 추천한가요? 대답을 하세요 피디님 놀랍겠다 까로암 오늘 또 달랐나요? 코 어때? 아뇨 아 맞아요 오늘 좀 친절했어요 몸 풀 때 소리도 안 지르고 내가 오늘 좀 스윗했다 그나마 아모티 채널 구독하셨거든요 제가 이러니 오늘 되게 순했어요 원래는 저 새끼한테 걸리면 ㅈ 된다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은 좀 그런 긴장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 저건 뭐예요? 저건 뭐예요? 꽉!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근데 왜? 으아 네 로롸 닦아 오늘 까모님이 친절한 삶을 사는 게 수업 때 느껴지셨나요? 전혀 못 느꼈습니다 자세 오늘 굉장히 박마 같으셔 원래는 욕을 좀 많이 하시고 아하하하하하 채찍질을 많이 해 주셨다면 오늘은 이제 네 오히려 친절하신게 더 무섭게 느껴져 그럼 김이 까로애상 끝내겠습니다 끝난 거예요 지발 진짜 ㅈ 나 너무 힘들었어요 존나 힘들었고 난 이렇게 못 사 난 착한 새끼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악한 게 굉장히 순수한 걸 수도 있겠다 선한 까로로 사진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힘들 거 같아 대회 낳고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 금 대리님한테 한 마디 왔어 넌 내일 지졌어 아디오스 아디오스 끝났는데 왜 이렇게 찍어요 네? 야 그만해 그만해 내가 찍하지 못하겠어 야 뭐하냐고요 뭐 화 더 부는 거예요? 정말 웃기네요 어어?